안녕하세요. 멋진 남자 연구소 생쇼의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분을 보면 늘 신사라는 말이 떠올라요. 정말 젠틀한 매너를 갖고 계시고 또 사업에도 너무 열정적이신 우리 이비컴퍼니의 박정민 대표님을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생쇼 출연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요즘 너무 바쁘시죠? 얼마 전에 제주도에도 갔다 오셨고 오늘도 녹화 끝나고 바로 또 부산에 가셔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다행히. 진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혹시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비컴퍼니 어떤 회사다 설명 한마디로 해주시겠어요? 저 이비컴퍼니는 클래식화를 가지고 전기차로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떤 클래식과 현대, 그렇죠? 이거를 좀 합한 그런 건데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클래식화를 가지고 전기차로 바꾸는 비즈니스는 전기차 막 시작했을 때부터 같이 이루어졌던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해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튜닝 문화가 계속 발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산업 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 한국에는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막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풀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비컴퍼니가 또 어떤 교육 플랫폼도 이렇게 좀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클래식화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 자체가 자동차를 어차피 만지는 일이라서 엔지니어들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교육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교육하고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꽤 많고 기존에 있던 정비사분들도 전기차로 변환하는 시대에 맞게 교육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정립이 아직 덜 돼 있으니까 갖고 있던 기술을 교육으로 좀 바꿔 전환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열렸던 게 국제전기차 엑스포였었죠? 네, 엑스포인 것 같습니다. 저 사진도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어떠셨는지 분위기 어땠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는 올해 6번째 열렸던 거고요. 제주도에서 탄소가 제로다라고 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의 어떤 수식어를 달고 전기 순수 전기자동차만 가지고 전시하는 엑스포예요. 제주도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나가는 계기에 맞춰서 일반 자동차 회사들이 매번 엑스포가 국내에서 여러 번 열리니까 신차가 계속 나올 수는 없어요. 엑스포에 맞춰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보셨던 분들이 또 제주 와서 보기가 힘드니까 제주가 약간 좀 환경적인 문제, 거리적인 문제 그런 문제 좀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유명한 브랜드들 이런 메이저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 업체들을 좀 많이 불렀어요. 저희도 그래서 좀 나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언론사 인터뷰도 하시고 네. 방송사 봤는데 모양이 좀 기존에 생소하지 않은 모양이잖아요. 클래시카가 또 그리고 워낙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모리스 미니라고 하는 1959년도 모델을 저희가 외형으로 내놨더니 고객님들이 아주 좋아하셨어요. 저도 워낙에 클래시카를 좋아하고 또 미니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차라서 굉장히 조금 흥미있게 좀 봤어요. 얼마 전에 또 제주경제혁신센터였나? 네네네. 맞습니다. 이름이 어려워요. 제주창조경제? 맞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혹에 또 이제 선정되셔서 입주를 하게 되셨다고 거기서 어제 어떤 일을 하시고 앞으로 이제 뭐 계획이나 목표 같은 게 있으신지 말씀해 드릴까요? 일단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하는 건 저희는 짧게 보셔서 창경이라고 불러요. 창경? 너무 기니까. 근데 그 창경이 국내에 되게 많아요. 많은데 저희가 이제 굳이 제주도에다가 어프로치를 했고 거기에다 이제 운 좋게 보육기업으로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주가 굉장히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자연경관도 좋고 드론을 띄워서 보면 정말 해외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관광산업이 약간 좀 흔들리니까 저희가 클래시카를 가지고 좀 이렇게 접목시켜서 관광산업의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의 모델을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목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자동차 클래시카 제조 공장? 이걸 오픈형으로 좀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자동차를 만지고 제작하는 걸 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영국의 모건이나 아니면 재규어의 초창기 모델처럼 공장을 아예 오픈시켜 놓고 사람들이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투어를 하는 형태로 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도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맥주라고 해도 그냥 우리가 마실 때랑 공장을 한번 견학을 해보면은 거기에 대한 뭔가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나 이맥주 알아. 나 이맥주 농장 방문도 했었어. 네 맞아요. 알게 되고 친숙해지니까 그런 게 좋은 거 같아요. 아 너무 좋은 계획 갖고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말씀이시죠? 음 네. 저희 같은 제조 산업들이 많이 뭉쳐서 많은 산업 단지 형태의 집약적인 곳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상의 직업군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자동차 쪽 관련돼서 넘어오시면 새로운 직업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습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매칭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것도 좀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멋진 남자. 제가 섭외를 아주 잘 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생쇼가 멋진 남자 연구소잖아요. 저희가 대표님의 회사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멋진 남자이기 때문에 또 초대를 드린 것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멋진 남자란 멋진 남자의 정의를 좀 한번 내려주시겠어요? 약속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사소한 약속이라도 뱉을 때 말을 무겁게 담아서 뱉으면 그게 꼭 사람의 신뢰처럼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고 뱉었으면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제가 늘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멋진 남자 하면 정말 1순위를 생각하는 게 약속을 잘 지키나. 그렇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똑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어? 소름! 역시 제가 서배를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비컴퍼니 그리고 또 저희 생쇼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댓글로도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쇼 화이팅! 이비컴퍼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가짜문이에요. 생쇼 화이팅! 생쇼 화이팅! 이비컴퍼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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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아 staff! 가짓! 감사합니다.